베를린의 영광이 조선인의 손기정의 영광이야? 일본인 손기정의 영광이야. 그건 절대로 지워지지 않아. 저희가 원하는 것은 조국의 국기가 달린 유니폼을 입고 그저 달리는 것입니다. 선생님 저 뛰고 싶어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원래 이런 놈들은 그냥 없을 수가 없는 거야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